안녕하세요. 아이즈원 유진입니다. 아 괜찮아요? 사진 찍으셔도 돼요. 사실 아직 해본 적은 없는데요. 민주 언니가 하고 있는 걸 많이 봤거든요. 근데 엄청 어렵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오늘 한 번 도전을 해보려고 왔습니다. 보통 민주 언니가 게임을 즐겨하지 않는 편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저도 못하는 편에 착하지 않을까. 제가 리듬 게임을 잘 하거든요. 아!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. 도루다치. ㅠㅠㅠㅠ ㅠㅠ 아 뮤비가 너무 시선 강단인데! ㅠ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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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ha ta me atención scriptures volta expoured いけいけば て いけいけ car me weekend 아 으 으 네 으 으 으 으 이 정도면 잘하는 건가요? 괜찮은가요? 괜찮은가요? 나나 미스가 두 개밖에 없으신가요? 괜찮네요 이렇게 게임을 해봤는데 미스 두 개라는 건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는 하나고전으로 또 제가 제 핸드폰으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스케타이와 세타이가 엄청 어렵다고 민주언니가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좀 쉬운 걸로 도전했으니까 다음에 더 어려운 걸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슈퍼스타 아이즈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아이즈원도 앞으로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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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ną